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 협회가 경북 구미에서 2023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인 도영길 씨와 서광수 교장협 경남협회장, 교통사고 예방 상담가로 활동 중인 주은미 센터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107가정에 총 3,2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장애인신문 이면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37호를 발간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리포트에서는 2023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과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됐을까라는 주제로 분석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 간 장애인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수준이 차이가 있었고, 서울과 경기, 제주는 우수지역으로, 전남의 경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원 고용률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하락했고, 전남의 경우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면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쓰인 자료집이 발간됐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발간했는데요. 교육자료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은 정서적 학대 의심 상황과 대처 방법, 관련 판례 등을 알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교육자료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